책 한표 보세요. 20페이지. 목차 한번 쭉 봤고요. 20페이지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일단 초반에는 공부하는 게 습관 좀 들어야 돼요. 초반에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앉아 계셔야 돼요. 이게 원래 공부 안 하다가 하면요. 못 앉아 있어요. 조미 쑤시고요. 난리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면 되고. 펴보세요. 20페이지. 보시면 1장. 지적제도 총설되어 있죠. 그런데 보시면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지적제도라는 말이.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법은 명칭이 약간 되게 길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된 법률인데 여기가 줄여서 이렇게 했어요. 줄여서 공간정보법 이렇게 했고요. 공간정보법.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법이요. 법이 오세요. 이게 한 10년 전에는 이렇게 안 불렀어요. 그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10년 전에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됐어요. 뭔가 하면 이게요. 역사가 좀 깊은 얘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법이요.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세 개가 따로 있었어요. 원래. 그랬었는데 보세요. 지금 제가 10년 전 그랬죠. 그럼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누구였다? 이모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제 위대한 업적이 뭐예요? 위대한 업적? 사대항 사업이지. 이게 그거랑 이어져요. 뭔가 하면요. 이 세 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같은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법세계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대항 사업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저 자체가 중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한 개로 묶어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만들어놓은 법이 이거예요. 1편은 측량, 2편은 수로조사, 3편은 지적.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업을 쉽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원래 지적법. 이것만 우리 시험 범위였어요. 원래 지적법 파트너. 지금도 이제 명칭이 지적법이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명칭을 잘 바꿨어요. 공간정보법 이렇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지적법 그래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됐고. 일단 1장. 1장의 제목은 총칙 그랬고요. 총칙인데. 제 첫 번째 그게 온 거예요. 지적의 의가 온 거예요. 지적의 의. 지적이 뭐냐. 자. 고개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지적의 의. 지적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세요. 지자는 땅지자. 적자는 흔히 그렇게 해요. 장부적자. 장부. 그래서 뭔가 하면 지적이라는 말은 토지가 난 장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좀 길게 늘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목차를 한번 쭉 봤죠. 목차. 1장은 총칙. 2장은 제목이 뭐였다. 좀 전에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2장이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공부. 그 세 단어가 지적의 의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지적의 의. 지적이 뭐냐. 딱 물으면. 딱 세 단어예요. 첫 번째는 토지다. 토지. 두 번째가 이제 지적공부. 또 하나가 등록. 이게 지적의 의예요. 간단하게. 집합 보세요. 지적의 의.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이에요. 이게 지적이에요. 그냥. 그런데 하나 문제는. 좀 더 해볼게요. 그럼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이 등록은 누가 할까요. 등록은 원래는. 원래는요. 이 사람이 해야 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돼요. 국장이. 문제는 뭔가 하면. 문제가 있어요. 국장. 이 국장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국장에서 이제. 지적소관청이라는 단체에다가. 지적소관청에. 이 사물을 이제. 위임시켜 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지적이라는 말.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등록은 실질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이게 지적의 의예요. 그래서 이제 책 좀 보세요. 책 보시면. 일단 21페이지. 그 1번에 지적의 의 나와 있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2번 책 가세요. 지적의 3요소 책 가세요. 1번은 토지. 다 토지인데. 그 토지는. 이렇게 할게요. 거기 책 가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끝에 책 가세요.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에서 두 번째 줄 끝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는. 우리나라 통치에 미치는 전국토. 책 가십니다. 전국토. 이제 기억하시고. 토지는 간단하게 뭐다. 전국토. 이렇게. 토지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 중간에 있으면 전국토. 이렇게. 전국토가 이제 토지고요. 등록 대상입니다. 이렇게. 전국토. 2번 책 가세요. 지적 공부. 제목만 이렇게. 지적 공부. 3번 책 가세요. 등록.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세요. 지적이 뭐다.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리고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하는 거고. 원칙은 국장. 실제 등록은 누가 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조조항은 좀 뒤에 또 나와요. 좀 이따가. 일단 단어 세 개 딱 체크하시고. 막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이제. 22페이지. 3번 가세요. 지적 제도의 유형. 요거는 그냥 보이면서. 용어 뜻만 한번 쭉 들어놓으세요. 첫 번째가 이제 의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요거 왔어요.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제도의 분류. 또 유형이라 표현합니다. 분류 그럴까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지적 제도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하는데. 이 분류 형태는 이제 네 개 나옵니다. 내가지고. 첫 번째는 요거 왔어요. 첫 번째는 역사적 발전 과정이다. 보세요. 역사적 발전 과정.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지적 제도를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 소식을 따르겠다. 그 말이죠. 자 그럼 보세요. 지적이라는 말. 지적은 토지를 지적 공부 위에 등록을 해야죠.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그럼 봐요. 그럼 이 국장이 토지 등록을 왜 할까요? 지적 공부로 뭐 하려고? 지적 공부로 세금 걷으려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에요. 세지적.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지적 제도가 나온 이유는 첫 번째가 세지적이에요. 세지적.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세지적이고. 자 그다음. 시간이 쭉 흘러서 이제 18세기, 19세기 왔어요. 그럼 국가가 국민들한테 세금 나라 그러죠. 국민이 막 대들어.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지적 공부를 뒀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차차 바꿔야지. 국가가 지적 공부를 왜 만들었다? 두 번째가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완하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두 번째에요. 법 지적. 한 1950년도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어떻게 지적 제도라는 게 세금과 법만 추구하냐.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제 다목적 지적을 불러요. 다목적 지적. 3단계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발전 순서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또 올려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토지 표시 나왔죠.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고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럼 그 중에서 세지적을 취할 때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금과 자? 뭐 따라서? 면적 따라서. 면적 중심이지. 여기는 면적 중심. 또 이제 법 지적. 법 지적은 국민의 소유권을 보완하죠. 그건 법 지적 제도화에서는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경계 중심으로 해야 돼요. 자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인접한 토지에요. 이렇게. 자 갑의 토지랑 을의 토지다. 그럼 여기 갑과 을의 소유권을 보완나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경계가 나와야지. 경계가 정해지면 소유권이 나눠질 거예요. 여기는 경계 중심입니다. 다목적은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하세요.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종목을 종합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시고 일단 명칭 세 개 줄 닦아 놓으세요. 세지적, 법 지적, 다목적 지적. 보시고 하나 추가할게요. 그러면 세지적 제도는 표시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는 면적 중심이다. 이렇게 면적. 그럼 법 지적은? 이제 경계 중심. 다목적 지적의 용어 뜻만 보시면 돼요. 세부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그냥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 뜻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돼요. 외우시라고 그럴 필요는 없고.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이거 해야죠. 두 번째는 경계 표시 방법. 경계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잘라야죠. 다시 두 가지. 여기는 다시 잘라서 이제. 이제 도해 지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자, 보세요. 명칭. 지금 제목이 경계 표시 방법이죠. 어떻게 할까요? 표시를. 첫 번째가 이제 도해 지적. 자, 도해 무슨 뜻? 그림으로 풀어놨다. 이게 도해 지적. 그럼 이제 우리 흔히 말하던 도면. 지적도 이마도 보면은 도면을 이렇게. 경계에 그림으로 그려놨죠. 이게 도해 지적이에요. 그러면 좌표 지적은 뭐다? 가볍게 의뢰 토지죠. 여기다가 이제 점을 찍어요. 경계점을. 경계점을 찍어서. 경계점 가지고 좌표 구합니다. 좌표에서 난다고 이게 뭐다? 좌표 지적. 그럼 봐요. 그러면 도해 지적이라는 거. 그림으로 그려놨죠. 그러면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뭐예요? 도면 딱 보니까 경계를 쉽게 할 수 있죠? 그게 있지.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면 이제 도해 지적의 단점은 뭐다? 만약에요. 제 토지가 교실만한 크기예요. 그러면 교실과 똑같은 크기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그림 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척으로 줄여야지. 그러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실제 토지를 이렇게 해요. 도면을 그려서 도면 가지고 면적을 재요. 그럼 봐요. 도면을 그려서 도면으로 면적을 재면 그 면적이 정학, 부정학. 부정학하겠죠. 그래서 도해 지적의 단점. 정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럼 정릴도 올려야죠. 그래서 그게 뭐다? 그게 좌표 지적. 여기다가 보세요. 측량을 다시 해요. 그래서 이 점들의 좌표를 다 구합니다. 좌표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한다? 수학적 계산하자. 이게 좌표 지적. 그럼 좌표 지적 장점은 뭐? 정확하게 했지. 단점은? 돈 많이 들겠죠? 지원 새로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이제 보세요. 경계에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이제 보시고. 명칭 책까지 있어요. 명칭. 도해 지적, 좌표 지적. 그래서 그 책에 줄거어 놓으세요. 두 개. 치념 항법. 1번은 도해 지적. 그림은 또 올리시면 되고. 또 하나 이제 수치 지적. 요즘은 이제. 요즘은 주로 이걸 이렇게 불러요. 좌표 지적 그래요. 수치를 마저 잘 쓰지 않습니다. 좌표 지적. 이렇게 명칭. 여기 이제 장단점 비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요거 해야죠. 세 번째는 이제. 등록 차원했다는 분류다. 등록 차원.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토지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말이죠. 등록 차원. 다시 여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차원 지적이 있고. 그 다음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2차원, 3차원. 2차원 지적은 줄거어 놓으세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불러요. 평면 지적, 수평 지적. 우리가 흔히 말하던 도면. 보세요. 이 도면은. 사실 토지를 어떻게 해놨어요. 토지를 이제. 평평하게 그려놨죠. 요게 이제 2차원 지적입니다. 3차원 지적은 뭔가 하면. 요게다가 높이까지 나타납니다. 높이까지. 그렇게 불러요. 입체 지적. 또는 공간 지적. 자 그러면.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봤어요. 어느 어느 하천 위에다가. 다리를 놓는다. 다리. 그럼 이렇게. 다리를 이제. 그래픽 처리 해가지고요. 실제 좀 딱 보여주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그게 이제 3차원 지적입니다. 이제 다른 말로. 입체 지적. 공간 지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읽어보는 부분이지. 외우시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왜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토지 등록 의무. 등록 의무가 있냐 없냐. 이렇게. 다시 잘라야죠. 두 개. 여기 다시 잘라서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그럼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이렇게. 소극적이란 말은.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억지를 해줘요. 이게 소극적 지적. 이렇게. 적극적은 국가가 공권력으로서 강제 등록한다가 적극적이 돼요. 이렇게 적극적. 그럼 보세요. 일단 용어정의 함축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이게 맨날 한 말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공부하실 때요. 외우는 부분과 안 외우는 부분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 외울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씩 갈게요. 다시 이제. 집판 안 보시면. 자 첫 번째. 역사적 발전가죠. 세지적. 법지적. 단복적.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취한다?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하세요. 문제 풀 때는 법지적 그래야 돼요. 이유는 조금 이따가 나와요. 그런데 실질은 세지적이에요. 어느 나라나 그래. 법상은 뭐고? 법지적. 실질은 세지적. 왜냐? 지적 공부로 지금 세금 걷는 근거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래요.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 경계 표시방법. 원칙은 무슨 지적이다? 원칙은 도의 지적이에요. 지적도 이마도. 도면이 중요한 장부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데 우리가 예외적으로 자표적도 취하고 있습니다. 원칙은 무슨 지적이고? 도의 지적. 예외는 자표 지적. 또 이제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여기는 2차원 지적. 3차원 지적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는 있는데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 의무. 소극적극. 등록은 국가가 해야죠. 적극적.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나라에 취하는 방식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단어가 무슨 뜻인지 확인하는 거지.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거기 23페이지. 박스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박스 핵심. 우리나라 지적 제도. 첫 번째. 1번. 발전 과정. 무슨 지적이다? 누가 물으면 법 지적 그러세요. 실질은 뭐다? 세 지적. 박스. 박스. 두 번째. 측정 방법. 원칙은 뭐고? 원칙은 도의 지적. 예외적으로 뭐두? 자표직도 취하고 있다. 등록 차원. 무슨 지적? 수평 지적. 다른 말로 2차원 지적. 등록 의무는 적극적이다. 그래서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제 분류 파트에서 이제 용어 뜻만 정확히 읽어보면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 2절이 있죠. 제 2절에 지적 제도의 기능이 있죠. 그 기능은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별도 읽어보고 열심히 외우시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 이제 지적 제도의 기능. 특성 파트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25페이지 가세요. 25페이지. 그 3번에 지적 제도와 등기 제도의 비교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별표 딱 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왠가면요. 등기법을 공부하고 그 후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볼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표만 쳐놓으세요. 지적과 등기의 비교. 이제 충분히 뭐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이제. 자 27페이지. 제 3절에 이제 지적공. 공간중공법. 개관 나와 있죠. 개관인데. 요것도 보지 마세요. 별도로 크게 뭐 도움되는 파트 아닙니다. 쭉 넘어가시고. 28가세요. 28의 2번. 지적 제도의 기본 이념. 요건 잘 보셔야 돼. 요기도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일단 세 번째인데. 지적 제도의 기본 이념. 흔히도 그렇게 해요. 지적의 기본 이념 그럴까요. 지적의 기본 이념이다. 이제 기본 이념이 다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거예요. 지적 국정주의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지적 국정주의는. 자 무슨 뜻. 보세요. 이제 첨부는 단어는 제가 맨날 하는 바 있어요. 자꾸 잘라 보셔야 돼. 외우기 시작하면 한두 것도 없어요. 자 그럼 봐요. 지적 국정주의는 무슨 뜻.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국가가 정화해 주자. 요게 지적 국정주의. 또 요 지적은 그랬죠. 요 지적은 다른 말로. 토지 표시 그러면 돼요.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국가가 정화해 주자. 요게 지적 국정주의.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외우거나 그러지 마요.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요거 요거 해야 돼요. 지적 형식주의다. 형식주의. 다른 말로 그렇게 불러요. 지적 등록주의다. 요건 용어가 좀 어려워요. 자 이렇게 할게요. 묶으세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류발생을 위해서는 효류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류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봐요. 자 의뢰 토지가 지목이 전입니다. 전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요거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의뢰 토지가 지적 공부의 지목이 전으로 등록이 돼 있는데. 현재 대로 쓰고 있다. 이 토지는 지목이 뭘까요. 지목이 아직은 전이에요. 아직은. 등록한 대로 가야 되니까. 그럼 지목이 언제 돼가 된다. 대로 등록한 때. 그 말이에요. 다시 묻게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류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형식주의 동책이 같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적 공개주의다. 자 또 보세요. 지적 공개주의 무슨 뜻. 말 그대로 잘라야죠. 자 지적에 관한 사항 어떻게 해라. 공개해줘라. 공개주의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우리가 지적 공부이죠. 열람하거나 등본 뗄 수 있죠. 그게 공개주의예요. 장부로 보여주니까 이렇게. 묶어서 이제 지적 공개주의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는. 실질적 심사주의예요.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지판 한번 보세요. 을의 토지가 지목이 전이죠. 현재 대로 쓰고 있어요. 그 을은요. 을은. 을은 이제 보세요. 지적 소관청에 딱 가서. 지적 소관청에. 소관청에 가서. 이제 뭘 바꿔야죠. 뭐 바꿔야 돼요. 지목을 바꿔야죠. 그제 보세요. 그럼 이제 의료. 우리 소관청에 이제. 지목 변경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제출할까 말까요. 서류 제출 해야죠. 그럼 소관청은 이제. 서류 심사했습니다. 이상 없어요. 그럼 지목을. 무조건 대로 바꿔준다. 아니면 나가서. 확인하고 바꿔준다. 자 보세요. 소관청은요. 의리 가지고는 소리 심사했죠. 그리고 나가서 또 확인 또 해봐야 돼요. 이게 두 개 묶어서. 여기가. 실질적 심사주의라 불러요. 실질적 심사한다. 그래서 뭔가 하면. 소리를 심사한 후에. 실사 상황을 또 확인합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명칭 책까지 해야 돼. 실질적 심사주의다. 그럼 다섯 번째는. 이거 해야죠. 직권등록주의다. 자 보세요.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 그러니까 이제. 등록은. 국가 역할로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게 직권등록주의다. 그래서 보시고. 다섯 가지예요. 이렇게 합니다. 다섯 개를 묶어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5대 이념. 또 이제. 앞에 글자 묶어서 또. 지지실직 그러지 말고. 묶으세요. 이제. 국형공 이렇게 하세요. 국형공 실직. 이렇게 체크해 놓으세요. 묶어서 이렇게 해요. 지적의 5대 이념. 국형공 실직.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세요. 용어 뜻. 정확히 이제 읽어보셔야 돼요. 용어 뜻. 그래서. 어떤 지적과 파트에서 이제. 기본되는 원리 부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9페이지. 3번에. 법률의 입법 목적 와 있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뭔가 하면. 현재 보세요. 우리가 지금. 자. 공간정보법 공부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용어. 뭐 할게요. 목적은 꼭 보셔야 돼요. 목적은. 목적 보시고. 여기는 네 번째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법률의 목적. 1조. 여기가 이제. 법률 1조. 1조 내용입니다. 1조인데.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입법 목적인데. 자. 지금은 명칭이. 공간정보법 그랬죠. 여기가.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는 이렇게 안 불렀죠. 측량. 수로삼이 지적 그랬죠. 법세계에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 세계를 묶어서 한 개 만들어놨잖아요. 뭔가 하면. 저 세계법률이.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뭔가 하면. 토지를 측량하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입법 목적. 무슨 문제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 이거야죠. 책에 줄그세요.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한 가지. 고요. 박스에 줄거 놓으세요. 박스 속에.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서의 기준 및 절차와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지적공부와 부동산적 공부의 작성 및 관리되어가는 사항.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봐요. 측량을 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겠죠. 그럼 결과를 이제. 두 번째. 지적공부에. 등록해서. 관리해야죠. 관리하고. 그럼 이제. 또 세 번째는. 체크하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체크하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럼 또 하나가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해상교통의 안전.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안다.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제 법률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셨나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거 다섯 개를 잘라요. 첫 번째. 첫 번째가 이제.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두 번째. 지적공부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관리한다. 요거는 목적에서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수단이고. 요걸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에요. 궁극적 목적이다. 첫 번째는 뭐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첫 번째 거. 두 번째. 해상교통. 요건 좀 생소한 표현이죠. 자. 저 앞에서 제 명칭자가 얘기했어요. 측량. 수로사나 했죠. 수로사. 저 수로사가 뭔가 하면요. 하천이나 바다 측량에서 해도 그리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 표현이에요. 요거는 우리랑 관련은 없죠. 빼도 뭐 상관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보세요. 마지막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궁극적 목적입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하나 뭐 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요. 적어도 일조 내용은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지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시험 나옵니다. 문제 풀어봐야죠. 이렇게 나왔어요. 법률 일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4, 5, 수고. 여기를 살짝 바꿔놨어요. 국토의 효율적 개발. 그러면 몇 번. 3번이죠. 자. 관리랑 개발은 달라요? 달라요. 원감요. 중요한 게. 지적법은요. 지적법은. 이 토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다. 알려만 주는 거예요. 알려주면. 도시개발법. 또 국토포에서 개발 얘기가 나오겠죠. 이게 언제나 관리지. 개발이 보면 틀린 편입니다. 그렇게 시험 나왔어요. 또 나와요. 일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2, 3, 5, 수고. 4번에 이거를 싹 지우고. 이렇게 하세요. 공공복리증진. 그럼 몇 번. 네? 뭘 또 놀래. 공공복리증진이지. 법에 있어 없어요. 없잖아. 저 봐요. 이제. 말씀의 이유가. 옛날 시험 문제는. 문제를 내면요. 정답은. 틀린 말. 나쁜 말을 주죠. 지금 안 돼요. 다 좋은 말 줘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공복리증진.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그런데. 놀랄 거 없어요. 문제 나오잖아요. 둘 중에 한 개야. 지금 말한 거. 이거 바깥치기 하든가. 여기다가 다른 거 집어넣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궁극적 목적. 두 개는 꼭 기억하셔야 돼. 첫 번째는 뭐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체크하고. 두 번째. 국민의 소극을 받는다. 두 개. 자.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시험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붙어요. 누구나.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나중에 합계소연 다 가보잖아요. 그러면. 맨날 보는 분들 다 와 있어요. 하고서 가끔 보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그게 뭔가. 지금 계신 분들은 다 붙어요. 근데 이제 누가. 누가 문제가 하면. 그런 분들 있죠. 7월 달쯤 오시는 분들. 우리 많이 와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시험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요. 되게 어렵다 소문이 나는 것도 있고요. 가끔 붙으신 분들이 꼭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세 달 만에 붙었다. 혹시 위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다 뻥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험 붙고 나서.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그게요. 지금 1년간 꾸준히 하시면 다 붙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고. 대신 이렇게 하세요. 대신에.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지금 책에다 줄을 거드리죠. 줄 그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줄 그은 부분만 보라는 소리예요. 줄 안 그은 거. 깨끗한 거 보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안 나와요. 그래. 그러니까 뭔가 하면. 공불량을 자꾸 줄여야 돼요. 뭐 늘리면 한두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책을 읽어보시되. 읽어보는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칠판에 필기하는 거 있죠. 이런 거 위주로. 한번씩 보시라는 소리예요. 책 한 번. 수업 안 하고 넘어갔더라. 보지 마세요. 아직. 됐고. 그래서 일조 내용을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30페이지. 자. 4번의 이제. 용어정의. 여기는 별표 3개. 이렇게 하세요. 법학 감옥에서. 용어가 가장 중요해요. 용어가. 자. 볼게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지적공구라는 말. 아까 우리 한 번 했죠. 이렇게 해서요. 지적공구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줄 줄을 껄. 밑에 보세요. 일단 묶으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 4개를 묶어서 대장이라 불러요. 대장이 4가지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높고 4개. 대장.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두 개 묶으세요. 두 개 묶어놓고 도면. 두 개는 도면입니다. 도면. 그 다음 또 체크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거는 대장도 아니고 도면도 아니에요. 하나의 독립된 장부예요. 체크하고. 그 다음. 지적지원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소유자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가로 속에 줄 그세요. 가로 속에. 정보처리. 스피터로서 기록 지정된 것. 이거는 그렇게 불러요. 전산지적공부라 불러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전산지적공부. 종류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시. 자 여기 가세요. 지적공부는 지금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첫 번째. 대장 종류 네 가지 뭐 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후. 네 개. 그 다음 이제 도면이 두 가지 뭐 있다? 지적도 임야도. 또 하나 뭐 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뭐지 뭐지 이제. 그러세요. 그러면 요거는요. 종이장부에요. 종이장부. 근데 뭔가 하면. 지금은 종이장부를 많이 안 쓰겠죠. 요거 이제. 전산전산 처리한 거. 그게 뭐다? 전산지적공부라 품입니다. 오케이. 명칭을 꼭 아셔야 돼요. 명칭. 오케이. 보셨고.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별표 딱 치고. 오늘 우리 여러 번 나왔죠. 보셔야 돼요.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그럼 책 가세요. 시장. 줄 긋고. 시장. 그 다음 다음 줄 책 가세요.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책 가고 이제. 지판 한번 딱 보세요. 여기 용어정이 파트인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요게 주요 단어예요. 지적소관청이라는 말. 자 그럼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지금 읽겠죠.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만 비교할게요. 그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가 토지 등록은. 원칙은 누가 한다고 그랬죠. 원칙은 국장. 문제는 국장이 등록을 다 할 수 있어요. 없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게 위임시킨 거예요. 여기 소관청은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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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얘들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던. 지자체 장이죠. 지방자치단체 장. 지위도 있고요. 어차피 시군구도 국가한 조직이죠. 그래서 여기는 국가하부기관. 국가하부기관의 지위도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똑같은 기관이에요. 지역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여기는 보세요. 지자체 장이에요. 국가하부기관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여기는 지자체 장. 그럼 틀린 표현입니다. 똑같은 기관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여기는 뭔가 하면 원래는 국장의 사물을 대신 처리하죠. 얘들은 이거는 국가하부기관 그래야 돼요. 국가하부기관으로서 시구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세요. 여기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럼 수원은. 수원은. 지자체 소관청 그러면. 수원시장 팔달구청장 누구. 팔달구청장 그래야 돼요. 구청장. 결론은 뭔가 하면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담당합니다. 그럼 이제 이 시장은 누군가 하면요. 거기. 오산시. 평택시 이런데. 그러면. 오산이나 평택은 시 안에 구가 있다 없다. 그때가 시장이에요. 그때가. 결론은 요게요. 결론은. 자. 기억하세요. 시 안에 구가 있으면. 그 시장은 포함 제외. 수원시장은 재외 시켜야지. 그지. 구청장은. 뭐. 자치구. 비자치구.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체크할게요. 제가 줄을게요. 자. 거기 보시죠. 자. 거기. 자. 소관상에서 1번. 시장. 시장 옆에. 가로 속에. 가로 속에. 가로 속에. 제주 트롤포에 따른. 그 다음 줄 제가 가세요. 행정시장 포함. 줄 그세요. 제주 트롤포에 따른. 그 다음 줄. 행정시장 포함. 이게 뭔가 하면. 제주도에는 시가 두 개 있죠. 제주시. 서귀포시 있죠. 근데. 제주시 안에. 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행정시장 포함해야지. 그 말이에요. 제주시장에 해라. 자. 그 다음. 지자체법 3조 3항에 따른. 줄 그세요. 그 파란 글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재외. 줄 그세요. 자치구가 아닌 구. 여기가 수원시예요. 수원시장은 포함 재외. 수원시장은 재외라. 그 말입니다. 뭔가 하면. 혹시 그런 말 들어봤나요. 자치구 비자치구 이런 말. 자. 이렇게 하세요.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는 구는 자치구예요. 서울이나 광역시에 있는 거. 근데 수원은 광역시가 아니죠. 근데 수원이나 안양이나 성남은. 광역시가 있는데 구가 있잖아요. 거기가 비자치구예요. 비자치구.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이제. 수원시장 제외 그 말이고. 구청장 옆에 가로 치고. 줄 그세요.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한다. 구청장 옆에. 구청장 옆에. 비자치구 구청장 포함 그 말이죠.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다시. 소관청은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근데 문제는. 구청장은. 자치구 비자치구. 둘 다 포함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원이나 안양에서도. 수원시장. 안양시장은 권한이 없다. 그 말입니다. 구청장이 안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도지사는 필요 없는 단어예요. 넘어가시고. 4번에 필지. 필지는 거기 체크하세요. 첫 번째 끝에. 필지. 첫 번째 끝에. 토지의 등록 단위. 체크하세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겁니다. 5번은 중요하죠. 5번. 토지 표시. 아까 나왔어요. 토지 표시. 여섯 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자표. 그거는 순서 그대로 체크하셔야 돼. 나중에 숨을 때 많이 있습니다. 6번에 이제 지번. 지번은 그 줄만 걸어 놓으세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첫 번째 줄 중간. 이렇게까지 보세요. 뭐 뭐죠? 고등 뭐. 고등동 100번지. 이렇게 하면. 그 100번지가 뭐다? 그게 이제 지번이죠. 지번. 이렇게 이제. 그래서 지번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이제 7번에. 자 지번 부여 지역. 이거는 별표. 자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자 지번 부여 지역인데. 이렇게 써있죠.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리나 동이에요. 리나 동. 오케이. 또 보세요. 리동인데. 또 잘라야죠. 그러면 자 보세요. 고등동이 있고요. 고등 1동. 2동. 3동. 이렇게 이제. 잘라놨죠. 자 지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자 지번 부여 지역은. 자 보세요. 자 고등동이다. 1, 2, 3동이다. 위아래 어느 거. 지번 부여 지역.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고등동이 한 개 지역이에요. 그럼 뭔가 봐요. 고등동 전체를 지번을 다 붙여요. 1번지부터 천번째까지. 붙여놓고 잘라요. 잘라서. 이제 300번째까지는 1동. 600까지는 2동. 그 다음에 잘라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 고등동을. 우리가 흔히 제가. 법정동이라고 부를 거예요. 법정동. 밑에 1, 2, 3동은. 여기는 행정동. 결론.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지번 부여 지역은. 법정동. 행정동. 뭐다. 이제 법정동. 그래야지. 법정동.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거 보세요. 뭐 고등동. 인계 동. 여기가 이제 한 개의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지번 부여지요. 8번의 지목. 지목은 체크하세요. 주된 용도 동그라미. 주된 용도. 자. 이렇게 이제 뭔가 하면. 이렇게 있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지목을 정할 때. 뭐에 따른 지목이다. 지목이다. 주된 용도에 따른다. 용도. 근데 이제. 또 이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기출문제. 이렇게 하세요.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지형에 따라 분류한다. 그러면 OX. X죠. 지형이 아니고. 용도. 용도. 또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한 번.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분류한다. 형상. 그렇게 나와도 X.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에 따른 지목이다. 용도에 따른다. 용도. 그렇지. 그 다음 이제. 9번. 10번은 두 개 묶으세요. 묶어놓고 별표. 그 두 개 의외로. 섞어놓으면 헷갈려요. 자. 일단 10번은 먼저 볼게요. 경계. 경계. 자. 필지별로 경계점 등을. 직선 형계. 직선 체크하고. 직선. 직선. 그 다음 쭉 가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렇게 나와야 돼요. 단어가 두 개 와야 돼요. 첫 번째는. 직선이다. 두 번째는. 지적 공부에. 두 칸 선.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인지 하면. 그림 보세요.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 경계가 곡선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문제예요. 우리가요. 자. 경계를 그릴 때. 곡선과 똑같은 모양으로. 경계를 그리기 쉽도 어렵다. 그리기가 어렵죠. 이렇게 해야 돼요. 양 끝점을 딱 잡고. 중간에 볼록하게 나온 데. 오목하게 들은 데 찍어야죠. 여기가 경계점이에요. 그러면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을 능겨요. 직선 이렇게. 지적 공부의 두 칸 선이에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경계 그름은. 경계는 여기서. 하얀 선. 노란 선. 뭐다. 언제나. 노란 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경계는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다. 직선. 두 번째는 지적 공부의 두 칸 선. 이렇게. 그것도 이제 즐겨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경계. 그 위에 이제 경계점 보시죠.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에. 굴곡점으로서. 딱 자르세요. 굴곡점. 그럼 봐요. 굴곡점이 뭐예요? 굴곡점. 여기. 여기. 그림을 봐야죠. 볼록하게 나온 데. 오목하게 들어간 데. 여기가 굴곡점이에요. 경계점은 굴곡점입니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형태로 통화가 하나. 이해죠. 또 이제 경계점 좌표로 하는 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경계점은 뭐다. 경계점은 굴곡점이고.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두 개가 이제 비교가 중요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경계는 뭐가 나와야 한다. 경계는 직선. 또 하나가 지적공부의 두 칸 선이켜야 되고. 그럼 이제 경계점은 뭐가 온다. 경계점은 굴곡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막상 섞어놓으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심해서 이렇게 이제. 잘라놓으셔야 돼. 면적은. 줄만 걸어놓으세요. 면적은. 수평면상 넓이다. 수평면상 넓이. 이게 뭔가 하면.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죠. 우리 면적을 재할 때는요. 토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그림 가지고 면적을 재요. 그 면적이 언제나. 수평면상 넓이. 그게 필요하면 겁니다. 의미는 없고. 그럼 12번은 중요합니다. 자, 체크하세요. 토지이동. 토지동 용어적이 꼭 아셔야 돼요. 토지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럼 뭐지. 토지동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단어. 아니지. 그렇지. 토지 표시가 중요한 말이지. 토지 표시를 그랬으니까. 토지 표시를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25의 기출 문제. 이렇게 시험 나왔어요. 다음 중. 토지동 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소유자 변경.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소유자 변경이지. 소유자는 토지 표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토지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다. 토지 표시라는 말. 보셨대요. 그 다음 이제 신규등록은 외울 필요 없고. 자, 들어보세요. 신규등록은 뭘까요. 말 그대로. 뭘 처음 만들어야지. 그런데 보세요. 토지가 처음 만들어진 게 뭐가 있습니까.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이런 말. 그거잖아요. 공유수요 매료했을 때. 그때죠. 이렇게 쓰세요. 신규등록. 새로이 조성된 토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독하는 것. 읽어보는 파트이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 자, 등록전환은 별표. 이거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회. 즐기세요. 등록된 토지를. 그 다음. 토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도 가는 것. 그게 등록전환이에요.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서 이제 보세요. 등록전환은. 말 그대로 이제 등록을 전환을 시켜야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회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 자, 근데 문제는. 요 가운데. 밑 대신에 또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회. 이렇게. 또 나왔어요.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회.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OX. X예요. 왠건 봐요. 이게. 이게. 우리나라는요. 토지가. 임야대장에 올라가 있어요. 임야대장에. 그럼 반드시 도면은 뭘 그려요? 반드시 임야도를 그려야 돼요. 요게 세트야. 세트. 한 세트 이렇게. 또 그러고. 내 토지가. 토대대장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뭘 그린다? 지적도를. 또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임야대장 및 임야도회에서. 토대대장 및 지적도입니다. 오케이. 옮겨 그리면. 정밀도는 훨씬 좋아집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등록전환. 뭐에서 뭐로? 임야대장 및 임야도회에서. 어디? 토대대장 및 지적도로. 밑자를 꼭 보셔야 돼. 미션 보러 가면요. 밑 대신에 뭐 쓸까요? 또는 쓰겠지 뭐. 속으면 안 돼요. 나오는 파트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그 다음. 분할. 분할은 뭐예요? 외울 필요 없죠? 토지를 잘랐다. 분할이지 뭐. 합병은 뭐다? 합쳤다. 지목변경은? 주목을 바꿨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하지 말라고. 그 다음 이제. 18번은 별표. 축적변경은? 체크하세요. 지적도에 등록된. 지적도 체크하고. 지적도. 쭉 가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하여 도가하는 것. 포인트가 두 개입니다. 자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축적변경이란.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요렇게 나오면 OX. 임야도가 나오면 틀려요. 뭐만? 지적도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한 게 포인트예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는. 작은 축적을 큰 축적 그렸죠.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축적변경은. 이렇게 했어요. 작은 축적을 큰 축적 그렸죠. 자 고개 들고 비교. 그럼 축적이 이제. 500분의 1이 있고. 1000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봐요. 그럼 축적변경은. 자 500분의 1을 1000분의 1로 옮기는 거. 1번. 500분의 1을 1000분의 1을 500로 옮기는 거. 2번. 몇 번. 몇 번. 자 2번이야 2번. 보세요. 500분의 1과 1000분의 1이죠. 둘 중에 큰 게 어느 거예요. 이게 큰 거예요. 1000분의 1이 작은 거고. 꼭 또 이의제기하러 와. 아니지. 1000이 더 크지. 자꾸 우기는데. 1000이 아니고. 분수지 안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옮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러면 1000분의 1을. 500분의 1을 1로 옮기면. 정밀도는 훨씬 좋아지죠. 동밀. 그래서 여기 두 개 하셔야 돼. 첫 번째는 뭐다? 지적도에서. 두 번째는 이제. 작은 축적을 큰 축적. 이거예요. 1000분의 1 자리를 500로 옮깁니다. 이게 축적 비용입니다. 축적 비용은 나중에 또 볼 거고. 그래서 정리하시고. 지적 측량은 외우지 말고요.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돼요.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위에 등록하거나 또는 경계점 등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각 필지에 경계, 좌표, 면저 정한 측량입니다. 읽어보시는 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옆에 가서 이제. 20번은 별표. 옆에 페이지. 지적확정측량.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있어요. 처음 보는 단어는 어떻게 한다? 자꾸 잘라야죠. 그럼 뭐예요? 지적확정측량은 무슨 뜻? 무슨 뜻? 지적을 확정하기 위한 측량. 또는 지적은 그랬죠? 다른 말로 토지표시 그러면 돼. 토지표시를 확장한 측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체크하세요. 여기 밑에 보시면. 자, 도시결 사업 등에 따라 체크하세요. 도시결 사업. 그럼 이제 봐요. 어느 지역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면 토지표시가 싹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표시가 싹 바뀌겠죠? 그때 이제 토지표시로서 이렇게 확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는 게 지적확정측량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도시결 사업이 딱 떴다. 무슨 측량한다? 지적확정측량. 그래서 뭔가 하면 도시결 사업이 끝나면은 토지표시를 확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21번. 지적재수사측량. 외우지 말고. 혹시요. 혹시. 지방에 땅 있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어느 날 통지 올 수 있어요. 우리 동네가 지적사업 다시 합니다라고 통지 올 수 있어요. 그때 하는 게 지적재수사측량이에요.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지적사업을 다시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불러요. 그럼 보세요. 지적사업을 다시 하고 있다. 명칭이 뭐다? 지적사업을 다시 한다? 그래. 그게 지적재수사지 뭐야. 그러면 지적재수사할 때 하는 측량은 무슨 측량? 그게 이제 지적재수사측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또.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명칭을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지금 거기서 꽤 하고 있어요. 여기선 지금 우리나라가 지적사업 하시. 그 다음 이제 22번. 연속지적도는 별표. 줄을 두 개 구해야 돼요. 첫 번째. 지적측량하지 아니하고. 체크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전산화된 지적데이마도 파일을 이용하여 경계첨동을 연결해 작성한 도면으로써 또 체크하세요.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지적신이 안 했고. 두 번째.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 이렇게. 자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요. 우리 옛날 도면은 종이 도면이죠. 종이 도면입니다. 그런데 뭔가 하면. 이 종이 도면을요. 스캐닝을 딱 떠가지고요. 전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스캐닝을 떠가지고. 그럼 이제 봐요. 종이 도면을 전산으로 옮기는데. 측량을 따로 안 했죠. 그냥 스캐닝을 딱 떠났습니다. 그래서 스캐닝 떠는 도면. 이걸 이어놓은 게 연속지적도예요. 그럼 얘는 나중에. 측량 안 했으니까. 나중에 측량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하지 마라. 그 말이 되는 거죠. 그 뜻이에요. 보셔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하세요. 중국집 가문은 카운트패 큰 지도 있죠. 동네 땅 나타내 큰 지도. 그게 연속지적도예요.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경계만 확인하는 거지. 법적 효력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연속지적도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는 뭐. 지적신양을 안 했고. 두 번째.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 없다. 활용할 수 없다. 두 개가 이제 주요 단어로. 그 다음 이제 지적기준점. 거기에는 줄만 긁게요. 두 번째 줄 끝에. 줄 긁으세요.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그 세 개를 묶어서 글이 불러요. 지적기준점. 그 다음 이제 25번 가세요. 25번. 24번은 필요 없어요. 나중에 볼 겁니다. 25번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이거 줄을 잘 긁으셔야 돼. 자 줄 긁을게요. 첫 번째.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줄 긁고. 이거 옆에 적으세요. 이거는 지적공부예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지적공부. 자 두 번째. 또 줄 긁으세요.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거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그럼 또 줄 긁으세요.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거는 토지 이용, 토지 이용, 교회 확인서. 토지 이용, 교회 확인서라고 불러요. 그럼 또 하나. 부동산 가계에 관한 사항. 가격. 이거는 공시지가. 자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괄청을 통해서 기록적인 것을 말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새로 만든 장부예요. 이게 명칭이 명칭이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지금 이제 여기는 장부가 네 개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가 지적 공부. 두 번째는 뭐다? 건축물 대장. 세 번째는 토지 이용, 교회 확인서. 또 하나가 이제 개별 공시지가. 이 네 개 사항을 한 개로 묶어놨어요. 그게 뭐다? 부동산 종합공부. 앞으로 보세요. 이런 장부를 개별적으로 따로 뜰 필요 없죠. 뭐만 떼 보면 돼요? 이거 떼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즐겨 쓰는 장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장. 다음 장에 참고에 가면요. 참고. 지적 불법자. 지적 제소가 돼 있죠. 이거는 읽지 마세요. 이거 우리 법률이 아닙니다. 아니고 제가 이제 예전에 석사 논문을 이거 썼는데요. 이거는 지적과하고 관련이 별로 없어요. 법률에 따라 별도 따로 있어요. 참고도 뭐 없고 대신에 이렇게 하세요. 즐겁니다. 용어정의. 용어정의 여기는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어정의.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옛날에 하는 말 외울 필요 없다고 해서요. 자꾸 체크하시고 읽어보는 파트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암기는 언제? 한 5월달 이후에 괜찮아요. 보셨고. 여기까지 1장 정리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뒤 2장 부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